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입니다 현대 4.5톤 초장축 차량이구요 후축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차고지에 막 도착을 하였는데 아직 경정비를 완료 전이지만 현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4.5톤 초장축 메가트럭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2010년 7월 등록한 차량이구요 적재한 길이 6m 25 나오는 초장축 차량에 후축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한 길이 6m 25 초장축 차량은 메가트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시되는 차량이구요 후축이 장착되어 있는 만큼 중량물 운반시 매우 요긴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적재함 쪽은 신품 새 적재함을 올려서 입고한 차량이구요 적재함을 신품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 보관까지 다 해둔 차량입니다 중량물 운반시 적재함 파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적재함 사이사이에 갈비대에 보관까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굴삭기 운반이나 중량물 운반시 매우 요긴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구요 후축이 장착된 만큼 중량물 운반시 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품 새 적재함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이구요 캐빈 부분도 부식이 많거나 판금을 요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실내 세차와 간단한 경정비를 완료한 후 상품화가 끝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구요 간단하게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며 소개 드리고 있는 카고트럭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턴스별로 다양한 카고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